어, 누가 면허 따나 봐. 아, 날씨 좋네. 날씨 좋다. 승민이? 근데 19살에 딸 수 있나요? 딸 수 있어요. 딸 수 있어요. 18살부터. 아, 그랬구나. 나 처음 와보는데 여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야, 너도 몇 년 지면 너도 여기 와야 돼.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왔어요. 아, 네. 오, 신규 상담했네. 진상한. 떨리겠다, 그래도. 너네 승부 어떤 걸 따시죠? 2종. 네, 저 2종으로 달라고. 아, 근데 뭐 필기시험은 어떻게 합격했어요? 네? 아, 필기시험 합격했어요. 아, 필기시험 붙었구나. 아, 이미 통과했네. 네. 학과 교육 3시간을 받으시고. 3시간이요? 그렇죠. 방래 교육 4시간 연습하고 시험 보시면 돼요. 아, 맞다. 아, 맞다. 됐다. 네. 같이 찍을래? 아니, 아니. 이거 살짝 찍어야 돼. 아, 제가 도움을 찍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저도 부위하잖아. 네. 감사합니다. 아, 기능 수업. 이제 하는 거야, 형. 왜 나만 괜히 긴장되냐. 그거는 안 해봤어, 형? 도로주행 연습하는 거. 그건 나중에 하지. 지금은 그거야. 면허 따고 또 따야 돼? 또 따야 돼. 헐. 필기에다가 이거 따고 또 도로주행 그것도 해야 돼. 그쵸? 난 머리 복잡해서 못 하겠는데? 시간 다 됐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려요? 네? 떨려? 벌써 손에 땀나기 시작했어요. 네. 오늘 처음이니까. 네. 서둘 거 없으니까. 그냥 청완청해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어, 강사님 또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자, 우스. 앉았으면. 네. 저 때 너무 떨려. 브레이크 한 번. 브레이크요? 어, 브레이크. 아, 살포시. 핸드 잡으셨죠? 야, 오토네. 네. 이정보통. 이정보통. 등받이가 조금 먼 것 같은데 등받이 조금만 세울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너무 누군 거 아니고? 네. 됐어요? 네. 아, 너무 긴장했다. 로마 수준이네요. 자, 일단 앉아띠를 해고요. 왼쪽에 앉아띠를. 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뭔지 알죠? 어. 벨트. 벨트가. 안전벨트. 안전벨트. 자.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동을 걸고. 그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저한테 브레이크 밟고. 대박. 귀여워. 표정으로. 천천히 출발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 힘을 살짝만 빼요. 천천히. 오. 자, 앞에 보고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오. 오. 저 때 진짜 떨리지. 무서워, 무서워. 닫을까 봐. 앞에 라인을 보고. 네. 천천히. 오오오. 5km. 승민이는 지금 한 100km 정도 달리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한 바퀴만 돌아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돌아요? 여기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여기 이 앞에 언덕이 있는데요. 언덕을 쓸 때는. 네. 이 하얀 손이 안 보이면. 본인 시야에서 안 보이면. 정지하면 돼요. 차가 안 올라가요. 악세를 상을 타고. 오, 니로그. 악세를. 악세를. 놀래, 놀래, 놀래. 오, 니로그. 왜, 왜. 아, 밀렸어. 저런 탈을 탈락했네. 오. 여기서 일종 보통 많이 떨어졌잖아요. 처음에. 왜냐하면 시동을 까먹거든. 시동을 까먹거든. 그래서 한 번에 못 붙으는 거야. 저것 때문에. 맞아요. 오, 니로그. 네? 개키크러 하지. 오- 스톱! 정지! 여기서 정지 했다가 3초 멈uh다가 출발하는 거예요. 3...3초 멈uh... 언덕 출발을 해야 돼요. 뭐 자리. 머머머머머. 또 들어가? 또 들어가! 우리 승민이가 너무 긴장했구나! 무서운데? 올라가, 올라가. 여기 밑에 내리막긴 인데요. 네. 자, 내려갈 때는 어때요? 브레이크 받아요. 허억 surve. 가볍게 눌러주고. 눌러주세요. 멈췄다가 출발하는 거에요 언덕 출발을 해야 되요 또 들어가 우리 승민이가 너무 긴장했구나 여기 밑에 내리막길인데요 내려갈때는 어때요? 브레이크 바랄재 가벼게 눌러주고 세우지 말고 힘을 살짝만 빼고 그러면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저렇게 해도 되나? 쟤도 알아 남승민! 나이스 나이스! 합격입니다 합격! 합격! 너무 쉽죠 승민이 형은 형은 죽겠는데 왜 안 내려? 자 출발자 같이 봅시다 왜 아주 저기로 가네 저기로 가네 4시간 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좋아졌다 잘되면 이거 뭐 타지? 저 시간 진짜 출발하실 때에는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출발 방향지는 끄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기찻길에 있었죠 우리 옛날에 그랬나? 너 그리고 밟고 돌리고 돌려 돌려 손발치 말고 돌리고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5 1 2 3 4 5 5 5 5 빨간불은 멈추고 운전하는 폼이 휴마한데 거의 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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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잘하겠다 요즘 게임기도 저런거 많잖아 운전하는거 좌회전 좌회전 형 이제 형 간다 바로 간다 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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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제 간다 어 어우 더 있다 바로 보네 어 땄으면 좋겠다 좀 떨린다 많이 떨린다 내가 떨리냐 왜 34호차 시험을 시작하십시오 시작합니다 잘하세요 나 이거 지금 미스터 도로 경련한 거 보다 더 떨린다 오 저기 저기 티짜 티짜 저 사람 티짜 한다 티짜 잘한다 밟은 거 같은데 오 저기 저기 33번 돕니다 커버 커버 돕니다 오 내가 떨리네 오 저 사람 손 밟았다 밟았다 33호차 주차 2번 탈생입니다 헐 퇴장 불합격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려 왜 이렇게 커 괜찮아요 기회가 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뭘 퇴장 나가는 거야 그리고 시험에서 탈락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브레이크 브레이크 놓고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차를 냅두고 나오나? 그렇지 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안전요원이 운전하고 다시 온 처음 스타트로 거기 떨어진 자리에서 차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 어 형 이제 저렇게 될 거야 형도 당연히 들어다 났다 마사지 해줄게 아 이제 바로 주물러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자 몸 좀 풀리고 합격해야 돼 진짜 합격 못하면 쪽팔리는 거야 어? 필기 잘하면 뭐야 이걸로 할 줄 알아야지 이거를 일상에서 맨날 이 차 몰고 다녀야 되는데 하던 것도 니 때문에 다 까먹겠다 아 어떡해 아 머리 복잡해 네? 다시 탈래? 아니 아니 나 막을 것 같아 아 혼자 타는 거죠? 정신 바삭 써줘야 돼 그렇죠 혼자 타야 돼 갑시다 형 잘해 내가 닫아줄게 길을 모아줘 그래 오빠 차 뽑았다 뭘? 데디 로드 가 자 닫는다 아유 긴장도 부러지고 귀여워 진짜 와 드디어 승민 형이 면허 따는 날까지 오게 되다니 아 엄마 아빠 나 이제 면허 딴다 잘해라 응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갈 수가 없어 돌이 켜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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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 생각 다 들어 승민이 형 파이팅 땄으면 좋겠다 시작 예 와 진짜 시험 시작이네 5초로는 레슨 시동을 거세요 오 탔어 탔어 비켜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접근합니다 출발하세요 출발 사이드 풀고 기어놓고 이제 가면 돼 이제 가면 돼 와 너무 늦는데 근데 본인은 느려서 안 하지 엄청 빠른 것 같아 저 안에 있으면 출발 출발했다 아우 승민이 형 운전 직진인데 왜 안 돼 안 돼 어떡해 아 시작 아 조용 너무 긴장했구나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감점은 이해할 수 있어요 80점이면 되니까 잘 가요 괜찮아 괜찮아 아 저 브레이크 저렇게 세게 밟으면 안 된대 괜찮아 괜찮아 세게 밟으면 나 아 다행이다 깜짝 안 했는데 그렇지 좋았어 어 통과 됐어 됐어 할 수 있어 아니야 나 지금 나 지금 현재 100점이야 100점 같은 95점 괜찮아 나쁘지 않아 됐어 됐어 할 수 있어 저런 거 중요하죠 정신이 형 자 여기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돕니다 자 돌아요 여기서 반바퀴만 돌려 반바퀴만 돌리고 자 이제 갑시다 갑시다 어 여기로 돈다 여기로 온다 여기로 온다 여기로 온다 자 이제 티코스 티코스 티코스가 어려워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오케이 비상 깜빡이 켰고 오케이 비상 깜빡이 켰고 오케이 비상 깜빡이 켰고 잘하네 동원이 남승훈 파이팅 금방 따겠다 동원이는 따겠다 따뜻 다시 출발하고요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비상 깜빡나? 아 진짜 티티 어 오늘 끝판왕 이것만 패스하면 돼 탈선 감점입니다 어 어 탈선 감점입니다 40점 감점 아 여기서 실수를 많이 했어갖고 그러니까요 긴장된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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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남코스죠 멈춰요 멈춰서 겁나 돌려 겁나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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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어머 어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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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렸어! 아! 어떡해! 어떻게 해? 또 밟았어! 어떻게 해! 이제 한 번 더 밟으면 끝난 아니에요? 아! 손 밟았어! 탈선, 감점! 근데 되게 스릴 있다, 이거! 잠깐만, 돌린 다음에 다시 봐봐 한 번 한 번 돌리고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네 더 들어가서 가봐, 더 들어가서! 자, 천천히 천천히! 9분! 9분이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저한테는 2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 어떡해! 10분이나 좀? 선 멈추고, 그렇지? 됐다, 됐어! 여기 됐어! 됐어, 됐어! 여기도 죽을 차례예요 아, 왜 내 손에 땀이 나? 그리고 아! 어디가! 어디가, 티비야! 아! 이렇게 갔다, 이렇게 띄었나봐요 끝에 맞춰요, 끝에 맞추고 아우! 아, 땄으면 좋겠다! 길어 돌려요 오! 왜? 잘 들어갔어! 잘 됐다, 잘 됐다! 풀어, 풀어, 풀어! 거기서 풀어야 돼요, 풀어! 풀어야 돼! 풀어, 풀어! 풀어, 풀어! 자, 여기서 풀어, 이제! 잘하고 있어! 그대로 축가! 축, 축, 축! 자, 푸세요, 푸세요, 푸세요! 자, 푸세요, 푸세요, 푸세요! 풀어야지! 풀어, 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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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찌 좋아요, 반바퀴 다시 돌리고요 축가! 자, 정동훈 시끄러워요, 정동훈 시끄러워요 아, 들렸나봐 시끄러워요 됐다 확인되었습니다 됐어! 와! 와! 나가, 이제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나옵시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사람 시간 많아요 천천히 켜! 아... 안 밟았다, 안 밟았다 천천히, 천천히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천천히 가 여기서 잘 비틀고요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비틀즈, 비틀즈, 비틀즈 나오고요 이제 이대로 가볼 끝이야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야, 마지막 됐어, 한 번만 있겠네 가속 구간 맞네, 가속 구간 그렇죠, 따고 뛰고 따고 뛰고 뛰고 감점입니다 승면 감점이 되는 거 여신 때 실수한 거잖아요, 저게 여기만, 여기만 넘어가면 돼 여기만 넘어가면 와, 5점 넘었는데 20km 달릴 준비, 달릴 준비 오케이, 오케이 자, 달릴 준비하시고요 달릴 준비하시고 자, 실수하지 마요, 제발 아, 제발 할 수 있어 오, 오, 오 오, 오 와, 우와, 대박 우와, 대박이야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자, 여기서 여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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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여유롭게 여유롭게 하고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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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어 땄어, 땄어 됐어? 아슬아슬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아슬아슬 5점으로 지켰네 와, 대박, 대박 어우, 진짜 너무 떨렸어 너무 떨렸어 너무 다행이다 아껴, 아껴, 아껴 아껴, 아껴 아껴, 아껴 아껴, 아껴 아, 형 합격했어, 형 아, 형 합격이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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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너 때문에 됐다 형 합격했으니까 내가 꼭꼬해줄까? 아니, 아니, 치킨 사줄게 어? 치킨 치킨? 오늘 저녁에? 어, 저녁에 치킨 사줄게 콜 고맙다 맛있게 맛있게 먹을게 시선 5번곡도 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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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 난 정동진에서 하닷길 7번곡도 타라 아멘